오늘의 눈바디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쉐이크를 먹을게요 오늘은 두부랑 닭가슴살 소세지랑 소고기까지 넣고 카레를 만들려고 해요 점심으로 카레를 먹을게요 너무 많이 해서 한 번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저녁으로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눈바디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혼재란 먹고 나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놔둔둔 끝 퇴근해요 오늘 점심은 어제 남은 카레를 먹을 거예요 밥은 현미밥이에요 짠 다음볶에 만나요 찡 puzz함 Later 아버지가 conson mann 귀 football 오늘은 샤브샤브를 먹을게요 오늘의 눈바디 닭가슴살하고 감동난으로 아침 먹고 나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나름돈 끝! 샐러드 배달시켰어요. 저녁에 먹을 것까지 시켰는데 점심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을게요. 샐러드 배달시켰어요. 샐러드 배달시켰어요. 샐러드 배달시켰어요. 샐러드 배달시켰어요. 점심에 배달시킨 샐러드를 먹을게요. 이번엔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샐러드 배달시켰어요. 샐러드 배달시켰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감동넌 들고 나갈게요. 화이팅! 안녕! 오늘 점심은 닭가슴살 브리또를 만들었어요. 닭가슴살 소세지랑 버섯, 파프리카가 들어갔어요. 엄마가 전복죽을 해다줘서 오늘은 전복죽을 먹을게요. 짠! 짠! 오늘의 눈바디 오늘 아침은 감동란을 먹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낮 운동 끝! 오늘 점심은 두유랑 닭가슴살 소세지를 먹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녁으로 낙지 떡볶을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눈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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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눈바디 오늘의 눈바디 오늘의 눈바디 오늘의 눈바디 오늘 저녁은 닭가슴살하고 훈제라는 먹을게요 오늘의 눈바디 오늘의 눈바디 오늘의 눈바디 물회 먹으러 왔어요 물회 먹고 싶어서 속초 왔어요 우선 완전 푸짐해요 잘 먹을게요 우리를 물어봤어요 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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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먹고싶던 전복 뚝배기에요 우와 잘 먹을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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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